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촌철살인으로 입바른 소리를 하는 전여옥 전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에 수수한 모습의 옷차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란 가혹한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서 김건희씨가 지난 선거기간 겪은, 지금도 겪고 있는 인격모독은 정말 참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맷집 레벨을 맞춰야 5년 임무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맷집이 좋은데 많은 탄압을 받고 억압하고 추미애가 또는 윤석열 정부 전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압박하더라도 버텨내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 정도 레벨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그래서 5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임무는 아주 간단하다. 그냥 김정숙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정숙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패션쇼 하듯이 주렁주렁 달고 반지 그리고 팔찌, 목걸이, 핸드백, 고급 구두 옷만 하더라도 수백 벌이 되는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니고 마시 패션쇼 하듯이 다니는데 그 반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싼 옷을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김건희, 김정숙이 하는 것에 그런 얻어된 그렇게 낭미벽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처럼 뭔가 허해해가지고 내가 옷으로 취장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내가 삔 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전여옥 전여옥은 일단 옷을 비롯해서 걸치는 것은 시장표 또는 패스트 패션으로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표 패스트 패션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기성복 맞춤복이 아니라 기성복을 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사는 거라든지 맞춤복 가지고 백화점에도 살 수가 있고 마트에 살 수 있는데 그런 옷들을 사도 좋다. 왜냐? 옷걸이가 좋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싼 또 싼 옷을 입어도 아무리 싼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날 것이고 멋지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아주 옷걸이가 좋다 하는 것은 몸매가 좋고 그래서 미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대만의 언론인들이 대만의 인터넷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외모가 아주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검색어 상위에 올라왔다. 대단한 미인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공교를 받고 뭐 줄리다 뭐다 해가지고 여성 폄하 인격 살인 같은 공교를 받았지만 어떤 내면에서는 그 안에 깔려있는 게 시기 질투도 있는 것 같다. 시기 질투도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씨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사람들 또 김건희 여사의 얼굴 가지고 시비가는 손혜원이나 진혜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막 성경수술을 했다 어디 했다 눈이 커져 보인다 자세히 보니까 뭐 턱이 어떻다 볼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울을 직접 자신들이 한번 봐라 김건희 여사의 외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거울을 들고 자기 모습을 뚜렷하게 응시해 보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는 시장표 패션으로 입어도 워낙 옷걸이가 좋기 때문에 무엇을 입어도 아무리 싼 걸 있어도 맵시가 나고 멋지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 청와대의 김정숙은 그 반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옷을 좋은 걸 입어야만 뭔가 좀 가려지고 뭔가 좀 보완이 되고 그럴 정도로 정반대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실이 꽉 차 있으면 뭘 입더라도 아주 헤어지고 더러운 것 아니라면 깨끗하게만 입으면 그렇게 구급의 제품을 안 입어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목이 되고 빛나는 겁니다. 그게 군계일학 모양이 좋다고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의상 비용 논란 등이 불거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숙 씨가 욕먹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동네 아줌마에서 졸부 또 재벌 부인 품으로 돌변했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본인은 그걸 정변이라고 여기겠지나 정치적으로는 역변이었다. 적당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욕먹는 이유는 간단한데 원래 동네 아줌마인데 그런데 졸부나 재벌 부인 품으로 돌변해서 그래서 본인이 해외에 나가면 문재인보다 먼저 앞장서서 의장대 사회를 하고 또 혼자서 저 인도까지 전세계를 가지고 혼자 가서 정상인 것처럼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가고 또 이집트나 이런 데에 순방 갔을 때도 몰래 혼자서 피라미드 관광지에 가서 여행을 했다. 이번에 노르웨이 갔다 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미술관에도 언론 몰래 갔다 온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자기가 재벌 부인 졸부 뭔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옷을 막 거창하게 플러기고 뭔가 외투도 또 입고 거기다가 장신구까지 곁들고 나니까 옷이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정작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은 화려한데 사람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정말 비참한 겁니다. 뭘 입더라도 어떤 옷을 입더라도 아 이 사람은 괜찮구나 하는데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는 거의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부실하면서 포장지만은 전떡 그럴듯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구매력이 다 떨어지고 손님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전여곡 전 의원이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여곡 전 의원은 김정숙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 씨는 적당하게 입고 걸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자택 인근에서 수수한 차림으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씨는 하얀 슬리퍼가 완판이 됐다고 한다. 가격은 너도 나도 신을 수 있는 3만 원대다.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도 이렇으면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을 수 있는 3만 원대 이게 4만 원대든 2만 원대든 편하면 좋는데 그게 왜 대통령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높은 수제 구두 주문해야 되고 패션 모델을 입고 나왔던 옷을 입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허영이다. 허영.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전체가 우울하고 경제도 좋지 않고 이러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허영을 하고 사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나라가 망할 증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입고 걸칠 것들이 알뜰한 동네 아줌마도 살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 진짜 시장표 패션을 선도하는 진정한 패션 리더 김건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보면 아주 수수한 차림으로 업무도 보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장바구니를 들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슈퍼 가서 장을 보고 줄을 서서 카운트에 계산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나라 지도자는 존경을 받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런 김정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한두 번 언론에 나올 때마다 원래 그 모습보다 정반대로 해석이 되고 익혀지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것도 아주 해석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뛰어난 감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여옥 전 의원도 김건희 여사는 김정숙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